자, 3학년 4과 들어가 볼게요. How smart are you with your money? How smart는 얼마나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How가 얼마나고요. Smart가 뭐죠? 똑똑한 이란 뜻이죠? How smart are you 하면 너는 얼마나 똑똑하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에 대해서 너의 돈에 대해서 너의 돈에 대해서 너의 돈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똑똑하니? 라고 물어봤죠. Deserved results of the survey. 자, 이것은 이것들은 result 하면 결과죠. 자, 5분은 항상 뒤에서 앞을 꾸며요. Survey는 조사. 조사의 결과다. 어떤 조사죠? 100 students. 자, 100명의 학생들의 조사예요. 항상 5분은 뒤에서 앞을 꾸밉니다. 어느 학교의 Green Middle School, 그린 중학교에 100명의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다. 라고 돼 있죠. We first asked the student. 우리는 처음에 물어봤다.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주어동사 목적어. Are you smart with your money? 당신은 똑똑합니까? 똑똑한가요? 뭐에 대해서? 당신의 돈에 대해서 똑똑한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as the graph one shows. 자, as는 여기서 뭐뭐 보여주는, 뭐뭐 하는 것처럼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프 1이 보여주듯이 보여주는 것처럼. 70% answer is 70%가 대답했어요. 대답했어요. 뭐라고? 노우라고.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여기서 while은 뭐뭐 하는 반면에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사실 고등학교나 수능까지 가시면 그냥 뭐뭐 하는 동안에 라고만 하셔도 돼요. while이 뜻이 두 가지라고 하는데 뭐뭐 하는 동안에 혹은 뭐뭐 하는 반면에 라고 하는데 굳이 이거를 반면에 라고 안 하셔도 그냥 뭐뭐 하는 동안에 라고 해도 이 말이 통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뭐 하는 동안에 라고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while 30% answered yes. 30%가 아니라고. 응이라고 대답했죠. 30%는 어, 나 돈에 있어서 똑똑해. 70%는 아니야. 라고 대답한 거죠. we then asked the student. 우리는, they는 그냥 그 후에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후에 ask, 물었다. 학생들에게. who answers though? 어떤 학생들이죠? 아니라고 대답한 학생들. 자, 이렇게 앞에 student를 꾸며주죠.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주격 관계대명사로 가죠. 왜냐하면 이 student를 주어로 하는 후 자리가 비어 있어요. 보시면 answer라는 동사가 있고 동사 앞에 주어가 없죠. 그리고 student가 사람이기 때문에 who라는 주격 관계대명사를 쓴 겁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역할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죠. 뭐죠?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요. 형용사의 역할을 하죠. 문장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그런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what their biggest money worry is? 자, 뭐라고 물어봤죠? 자, 무엇인지. what 의문사. 무엇인지. 무엇이. the biggest money worry. 가장 큰 돈 걱정이 무엇인지. 자, 원래는 그 원래 의문문은 의문사, 동사, 주어죠. 어떻게 써요? what is it? 이렇게 쓰잖아요. 그게 뭐야? 하면 what is it? 이렇게 쓰죠. 근데 이게 문장 안에 물음표를 떼고 문장 안에 들어가면 의문사, 주어동사의 자리로 바뀝니다. 다시, 원래는 의문사, 동사, 주어죠. what is it?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문장 안에 들어가면 물음표가 떼버리고 의문사, 주어동사가 됩니다. 그들의 가장 큰 돈 걱정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as graph 2 shows 자, 그래프, 두 번째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처럼 as 뭐뭐 하는 것처럼 60% think 60%는 생각한다. 뭐라고 생각해요? they don't have enough allowance 그들은 자, don't have 가지고 있지 않다. enough 충분한 충분한 allowance 용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돼 있죠. 그죠? 충분한 용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while 28% think 자, 28%는 생각한다. 뭐라고? they have difficulty saving money 그들이 have difficulty ing 이렇게 수거라는 건 여러분 조금 긴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어 몇 개가 붙어있는 거 have difficulty ing 해서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라는 뜻입니다.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해요. saving money 돈을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while 또한 뭐뭐 하는 동안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마침내 마지막으로 12% said 12%가 말했어요. 뭐라고? they spend money on things they didn't need 그들은 spend money 돈을 씁니다. 어디에 on things 어떤 것 물건들에 씁니다. 어떤 물건들이죠? 그들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 didn't need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 자 보시면 need d의 뭐뭐를 필요로 하다 해서 목적어가 비어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여기 사이에 that 이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는 거죠. 그죠? 그들이 필요한 물건 아까 말씀드렸죠? 문장이 명사를 꾸미는 것 그걸 관계대명사라고 해요. 그들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 이 말이죠. that 이라는 게 생략돼 있습니다. 위치도 가능하고요. 자 on our survey shows our survey shows 우리의 조사가 조사가 show 보여줬다 뭘 보여주죠? the majority of majority of 라는 거는 대다수라 뜻이에요. 대다수의 대다수의 학생들이 대다수의 학생들이 think 생각합니다. they are not smart with their money 그들의 그들이 뭐다? 돈에 대해서 not smart 똑똑하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managing money is 자 managing money에서 돈을 관리하는 것 뭐 뭐 하는 것 이라고 해석했어요. manage는 관리하다 라는 뜻이고요. ing는 뜻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 뭐 하는 것 두 번째는 뭐 뭐 하는 이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근데 돈을 관리하는 것 이라고 여기서는 해석이 되죠. 자 그걸 뭐라 그래요? 동명사라고 합니다. 돈을 관리하는 것은 이게 주어죠. is 왜 is가 됐죠? 하는 것 이라는 게 주어가 단순이니까 is로 받았죠. 돈을 관리하는 것은 not easy 쉽지 않습니다. becoming a smart spender takes effort 똑똑한 스마트 똑똑한 spender 하면 소비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아까 spend가 쓰다 라는 뜻이거든요. 돈을 쓰다 시간을 쓰다 그러면 er이 붙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쓰는 사람 해서 소비자라고 써볼게요. 돈이나 시간을 쓰는 사람 해서 소비자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것은 뭐 뭐 하는 것은 takes time 자 얘도 단수로 받았죠. 하는 것이니까 takes 동사에 s가 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다. effort는 노력이라는 뜻이죠. 그죠? Do you have any money worries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까? 뭘 가지고 있죠? 어떤 걱정 돈의 걱정을 가지고 있나요? worries 는 걱정이죠. Let's talk with Dr. money 자 이야기해보자 닥터 머니씨와 이야기해보자 라고 했죠. 누구누구와 이야기하다 I'm Jason 저는 제이슨인데요. I get weekly allowance 나는 받습니다. weekly 하면 주중 이란 뜻이죠. 매주 매주 weekly 매주 일주일에 한번 allowance 용돈을 받습니다. But 하지만 I never have enough 나는 never 결코 가지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지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죠. 여기에 allowance 가 생략 됐겠죠. 충분한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By Thursday 자 Thursday 가 언제 해요? 자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죠? 목요일이죠. 자 목요일 즈음에 목요일 까지 바이 뭐 할 때 까지 목요일 즈음에 All of money money is gone 나의 모든 돈이 모든 돈들이 is gone 사라져 버려요. 수동태죠. be gone 해서 수동태 돈의 입장에서 자기가 사라짐을 당하게 되는 거죠. is gone 가버려졌어요.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어요. how to solve 어떻게 how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뭐뭐하는 방법이란 뜻입니다. 어떻게 뭐뭐하는지 로 해석하셔도 돼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지를 모르겠어요 라는 뜻이죠. Hi, I'm Dr. Money.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머니입니다. Let's look at 한번 보자 라는 뜻이죠. You are spending 다이어리 우리로 따지면 이거 뭘까요? 이 가계부 같은 거겠죠. 내가 쓴 거 돈을 얼마나 썼는지 이런 거 spending 다이어리라는 거는 내가 소비한 일기를 말하는 거겠죠. 돈을 쓴 일기 You used up most of your money at the beginning of the week. 당신은 You used up 하면 다 써버리다 라고 쓰시면 돼요. 다 써버리다. 너는 돈을 다 써버려요. 너의 돈의 most 대부분을 써버려요. 너의 돈의 대부분을 다 써버립니다. 언제 써버리죠? 그 주의 week 그 주의 beginning 시작점에서 다 써버려요. 그죠? 시작에서 다 써버립니다. Here's my tip 여기에 나의 tip 하면 충고가 있어요. 나의 충고가 있다. Don't carry around all of your weekly allowance. 하지 마라 라는 뜻이죠. 돈트는 하지 마라. 뭐를? carry 들고 다니다. 옮기다. 옮기지 마라. carry around 그냥 주변에 들고 다니지 마라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Don't carry around 들고 다니지 마 들고 돌아다니지 마 뭐를? 모든 너의 주중의 돈을 일주일의 용돈을 모두 다 들고 다니지 마라 라는 뜻이겠죠? divide 나누어라 라는 뜻이죠. 분할을 해라. divide a into b 해서 a를 b로 나누다 라고 기억하세요. a를 b로 나누다. 그 돈들을 days 요일들로 나눠라. 하루하루 하루로 나누라는 뜻이죠. 돈들을 하루하루로 나누고 then 그 후에 carry 들고 다녀라. only the money 단지 돈을 들고 다녀라. 어떤 돈? 네가 필요한 돈. 이것도 마찬가지 need 뒤에 목적어가 비어있고 요 사이에 대시나 위치가 생략된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니가 필요한 돈을 들고 다녀라. for each day 매일을 위해서 hello dr money 안녕하세요 dr money I'm steve 저는 steve I have difficulty saving money 나는 또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have difficulty ing 해서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라는 뜻이죠. 자 뭐 하는데 돈을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또 example 중요한 뜻이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I've been saving to go to my favorite singer's concert for the last two months. 자 여기서 v는 have를 줄인 거예요. have been ing 자 이런 거는 여러분 어 이거 뭐야 뭐 어렵다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를 나눠 보세요. 자 have been 뭐예요? have been 현재 그렇죠 완료라고 하죠. have been 현재 완료라고 해요. 현재 완료가 뭐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영향을 주는 거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뭘 하고 있다는 뜻이고 been ing 는 뜻이 뭔가요? been ing 비 ing 는 진행형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나는 뭐 하고 있는 중이다? 돈을 모으고 있는 중이었다.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한꺼번에 생각하지 마시고 have pp는 현재 완료고 been ing 는 진행형인 거죠. 그래서 나는 해왔다. 계속해서 모아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현재 완료 진행 이렇게 계속해서 모아왔다. 뭐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콘서트에 가기 위해서 라는 뜻이죠. 여기서 to는 뭐 뭐 하기 위해서 지난 얼마 동안 여기서 for는 뭐 하는 동안이죠. 지난 두 달 동안 지난 두 달 동안 콘서트에 가기 위해서 돈을 모아왔다. 하지만 하지만 I still don't have enough money. 나는 still 여전히 여전히 충분한 돈을 갖고 있지 않다 라고 했죠.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I don't know what to do. 나는 모르겠어.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자 이거를 자 나중에 문법에서 나오겠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what I should do 로 쓸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let's see 한번 보자 in the last few weeks 지난 few 하면 몇 주죠. 지난 몇 주 동안 지난 몇 주 안에 You spend 80% of your allowance 당신은 썼다. spend 의 과거형이 spent 80% 썼어요. 너의 용돈의 80% 썼고 Only saved 20% 단지 20%만 save 저축했어요. 그죠.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You've been spending too much 네가 자 얘도 have 를 줄인 거죠. 자 have been 하면 현재 완료 been ing 하면 진행 해서 현재 완료 진행 지금까지 쭉 뭐 뭐 해왔다는 거죠. 너는 너무 많은 돈을 썼다고 생각해 이 말이죠. 그죠. to save money 돈을 모으기 위해서 위해서 You need to have a tighter budget 너는 필요해 뭐가 타이털 더 빡빡한 더 타이트한 더 꽉 조이는 버짓 예산이 필요해 예산을 가질 필요가 있어. 그죠. ER이라는 거는 비교급으로 더 뭐뭐한 이란 뜻이죠. 더 뭐뭐한 더 빡빡한 4 example 예를 들어서 You can follow 너는 어 팔로우는 따르다 란 뜻이에요. 따르다 따를 수 있어 50% 40% 10% 룰 50% 40% 10% 룰 규칙을 따를 수 있어요. save 50% 자 모아라 50%를 모으고 spend 40% 40%를 지출하고 and donate 기부하다라는 뜻이죠. The remaining 10% To charity remaining 남는 10%를 어디에 To charity 하면 여기서 To는 어디어디에 라는 뜻이에요. charity 라는 거는 이 자선단체라고 하시면 돼요. 자선단체에 기부를 해라 By following the rule 그 규칙을 따르면서 By ing 는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 규칙을 따르면서 You can't manage 너는 manage 아까 관리하다 라고 말씀드렸죠. 너의 돈을 Better 더 잘 관리할 거야. Then 그러면 You can save money faster 너는 더 빠르게 돈을 모을 거야. Faster 하면 더 빠르게 라는 뜻이죠. 더 빠르게 돈을 모을 수 있어. 뭐 하기 위해서 그 티켓을 사기 위해서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하면 되죠. 티켓을 사기 위해서 자 I'm 민지 나는 민지 입니다. I like to buy things on sale 나는 좋아합니다. 뭐를 어떤 물건들을 사기를 좋아합니다. On sale 세일이 뭐예요? 할인 중인 이라고 할까요? 할인 중인 물건들을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As somethings on sale 만약에 어떤 것들이 세일 중이면 어떤 것들이 세일 중이면 I buy 나는 그것을 살 거야. All 돈은 뭐 해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산다 는 뜻이죠. Last week 지난주에 I bought two 나는 샀어요. 두 개의 티셔츠를 샀어요. On sale 할인하는 두 개의 티셔츠를 샀다. Buy 는 Boat 는 buy의 과거죠. But 하지만 I already 나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은 뒤에 티셔츠가 생략되어 있겠죠. 많은 티셔츠를 가지고 있어요. Buy things on sale is good. 할인하는 것들을 buy 사는 것은 뭐뭐하는 것은 good 좋다 라고 돼있죠. 그런 것은 좋다. 만약에 If you buy things you need 네가 필요하다면 네가 필요한 것을 산다면 이것도 앞에 있는 thing을 꾸며주는 목적어가 없는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네가 필요한 어떤 것에서 things 와 you 사이의 that 이나 위치가 생략되어 있죠. 그죠. In your case 너의 경우에 the problem is that 문제는 뭐다 네가 어떤 것을 사는 거다 네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사는 거다 You don't even need 네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사는 거다 라고 돼있죠. 필요하지 않은 어떤 것 Here's some advice 여기에 충고가 있어요. Before you buy something 당신이 어떤 것을 사기 전에 You buy something 어떤 것을 사기 전에 Ask yourself 너 자신에게 물어봐라 라는 뜻이죠. 여기서 your self 여러분 제기대명사라서 제기대명사는 문장의 주어 명령문의 주어 유 가 생략돼있죠. 네가 너 자신에게 묻는 거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쓰는 거 그게 제기대명사예요. 너 자신에게 물어봐라 뭐를 Do I really need this? 내가 진짜 정말 이게 필요해 라는 뜻이죠. 내가 진짜 정말 이게 필요해 Also 또한 Before you go shopping 네가 쇼핑에 가기 전에 네가 사러 가기 전에 Make 만들어라 라고 명령물 썼죠. 쇼핑 리스트 살 목록 들을 쭉 만들어라 Don't buy things 물건들을 사지 마라 물건들을 사지 마라 That aren't on the list 어떤 목록 안에 없는 것들을 사지 마라는 거죠. 이거는 주격관계대명사죠. 주어제리까 빠져있는 리스트에 없는 물건들을 사지 마라 심지어 그것이 그들이 세일 중일지라도 심지어 Even if 심지어 뭐뭐 일지라도 그들이 할인중일지라도 라는 뜻이죠. 그죠? Then 그러면 You won't buy things on the spot On the spot 하면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너는 그 물건들을 사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이죠. We won't 는 Will not 을 줄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정말 정말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